수요 초대석 오늘 초대석 시간에는 JJ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함께합니다. 원장님 안녕하셨어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무조건 달려오신 게 조세킴 원장님이셨죠? 네 맞습니다. 수요일은 원래 빨간 장미를 주는 거라는데 그냥 오셨네.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수요일로 스케줄 안 잡겠네. 그렇죠. 월요일로 잡겠습니다. 어제 자선골프 대회가 대성황리의 막을 내렸다는 소문인데요. 감사하게도 그랬습니다. 궁금해요. 진행상을 좀 알려주시겠어요? 어제 72명 참가하셨고요.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도와주시는 분들 한 8분 나오셔서 한 80명이 같이 대회를 치렀습니다. 아 대규모인가요? 많이들 모으셨네요. 그런데 우리가 골프 대회를 하다 보면 간혹 그런 질문들을 하시더라고요. 왜 보통 피가 아주 고급 골프장 아니면 한 30, 40불이면 충분한데 참가비를 왜 이렇게 많이 받느냐. 네 저희도 어제 100불이었습니다. 100불이요? 충분한 이유가 있으셨다면서요. 그렇죠. 티타임을 가지고 차례대로 나가는 거면 30불, 40불이면 충분히 피가 되거든요. 보통 그렇잖아요. 그런데 저희가 샷건으로 하기 때문에 어제 저희가 1번부터 17번 홀까지 비워놨거든요. 다른 사람들이 못 오니까. 그래서 9시 이후에는 인디언클릭에서 티타임을 아무리에게도 주지 않았잖아요. 그러니까 골프장에서는 거의 더블로 저희한테 차지를 하는 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면 샷건을 할 수가 없잖아요. 몇 시간을 막아놔야지 그래야 되니까 그 부분까지 포함하면 2배로 생각하면 되나. 그다음에 뭐 진행비도 있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네요. 그 홀인원 상품이 대단했다고 그러던데요. 홀인원 나왔습니까? 아쉽게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요? 아니 뭐 자동차까지 걸었다고 막 그러던데. 네. 혼다 시빅 자동차하고 15,000불 캐시. 와우. 그다음에 나머지 두 홀은 5,000불 정도 선물 패키지를 주는 홀인원 상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4개 올해도 있었는데 아쉽게 안 나왔군요. 네. 그걸 또 기대하신 분도 있었을 텐데. 그러게요. 저희 학생분들이 제가 돈을 내는 줄 알고 일부러 안 넣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일부러 안 넣었다고. 네. 그러니까 저는 계속 돌아다니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처음엔 다행인데요. 저는 돈 안 들어가니까 마음껏 넣으시라고. 그런데 일부러 우리 김프로 거덜난다고 일부러 안 넣으셨더라고요. 그럼 또 봐주신 분도 있네요. 스승을 생각하는 제자의 마음이네요. 흔흔합니다. 원래 이 대회가 자산골프대, 하이티, 성경공공군. 성경공군요? 도네이션도 많이 들어왔어요? 네. 어제 도네이션 많이 받았고요. 그다음에 멀리건 판매 교회분들이 나와서 판매하셨고 그다음에 마지막에 저희가 식사할 때 래플 티켓 있잖아요. 저희가 경품이 너무 빵빵하다 보니까 어이구 저런, 저런. 그래서 한 장씩, 참가자들에게 한 장씩을 드렸는데 20불에 5장씩 원하시는 분들한테 판매를 했고요. 그래서 총 1818불 어제 성교 헌금이 만들어져서 제1연합감리교회 박광배 목사님에게 어제 전달도 하셨습니다. 전달시키고 가셨고요. 그게 하이티로 가는 거죠. 다음 달에 제1연합감리교회에서 선교 갈 때 전달하는 걸. 좋은 의미로 또 좋은 걸로 하셨네요. 재미있었고 뭐 이런 거 행사 치르면 많은 분들이 모이니까 사고 안 나면 제일 다행인 거죠. 어제 날씨도 너무 좋았고요. 모두들 즐겁게 치셔서 정말 행복한 대회였습니다. 아이고, 얼굴 표명만 봐도 느껴집니다. 그런 말이에요. 룰에 대한 질문을 하나 할까 하는데요. 골프 중계를 이렇게 듣다 보면요. 어떤 때는 한 클럽, 어떤 때는 두 클럽을 이동해서 드랍을 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렇죠. 무슨 차이인지 도통 모르겠더라고요. 네, 많이들 헷갈리시죠. 이것 때문에 또 싸우시는 분들도 많아요. 왜냐하면 저도 느꼈는데 우리가 TV에서 볼 때는 설명 없이 그냥 치는 걸 보면 왜 저러지? 어떤 때는 한 클럽, 어떤 두 클럽이 있는데 지금 물어보시는 거 저도 궁금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쉽게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벌타를 먹으면 두 클럽. 벌타가 없는 경우는 한 클럽이라고 생각하시면 거의 한 95% 정도 맞는 얘기입니다. 아, 그러면 벌타가 없다는 얘기는 그렇죠. 어떤 장애물에 가려서 모치게 된 경우 뭐 TV 선이 있는데 굵직한 선을 없을 때 그런 거는 못 건드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인공적으로 만든 장애물. 네. 자연이 아니고 나무나 풀이나 이런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뭐 사인 같은 거 많이 갖다 놓잖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주목이라고 해서 맨야드 맨야드 거리목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이나 아니면 인공적으로 만들어진 것들. 그 스프링클러 홀이라든지 예를 들자면. 드레인, 워터 드레인 같은데 그런 거는 다 한 클럽으로 하실 수 있는데 그때 또 그냥 무조건 한 클럽 옆에다가 툭 던져놓고 치시지 마시고요. 그럼요. 홀하고 가까운 방향으로 가면 절대 안 돼요. 안 되는 거죠. 원 방향으로. 그렇죠. 그게 예의예요? 그렇죠. 그게 룰입니다. 그게 룰이에요? 룰이에요? 예를 들어서 내가 스프링클러 때문에 옆에다가 한 클럽 무벌타로 드랍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그 드랍을 잘못하고 만약에 치시면 투벌타를 받게 됩니다. 오 그래요? 네. 저는 항상 가까운 쪽에다가 이렇게 나는 거예요. 네. 그거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마추어분들이 서로 조금만 내기를 하더라도 그런 데서 시비가 생길 수 있습니다. 섬세하네요. 섬세한 경기입니다. 드랍을 하실 때도 예를 들어서 수리지가 이렇게 좀 넓잖아요. 수리지는 이제 지금 수리하고 있는 지역. 이렇게 표시를 해놨죠. 그렇죠. 그래서 옆으로 드랍을 할 수 있는데 가까운 쪽으로 나가셔야 돼요. 그러니까 내 수리지 안에 들어가 있는 공이 오른쪽에 있으면 오른쪽으로 빠지는 게 가장 거리가 가깝죠. 네. 네. 왼쪽으로 빠지면 멀리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왼쪽으로 가면 좀 치기가 좋아. 그렇죠. 치기가 좋으면 이렇게 왼쪽으로 가시는 분이 있어요. 그럼 그걸 뭐라고 지적해요? 아, 글로 가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해요. 그렇죠. 그런데 항상 제가 말씀드리지만 룰을 상대방한테 자꾸 적용하시려고 하시다 보면 싸움이 나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조금 그런 걸 그냥 봐주시고 항상 룰은 자기 자신한테 조금 엄격하게 적용을 하시면 매너가 좋은 골프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그러니까 저희도 이렇게 중계방송도 보고 골프를 즐겨보고 그러지만 아니 골프룰을 정확히 사실은 알고 쳐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뭐 비기너 때야 치기 바쁘니까 그렇죠. 그거 공부할 시간은 없지만은 이제 조금씩 좀 재미를 붙여가면은 아까 우리 명기 씨가 얘기한 대로 이거 예의일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것들은. 제가 밖에 나가서 레슨할 때 별명이 잔소리쟁이입니다. 그런데 그거는 저는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 학생분들이 저랑 같이 필드에 나가면 너무 엄격하게 그렇게 룰을 가르쳐드리고 매너 얘기해드리고 항상 가르쳐드리니까 좋아하는 하시는데 이제 가끔 잔소리가 너무 심하다고 그렇게 하실 것 같아요. 잘못 알고 계셨어요. 원장님. 잔소리꾼 아니고 별명은 시어머님. 아 시어머님 오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아 그렇구나. 자 그럼 룰이 아까 명기 씨 확실히 알게 됐죠. 네. 그러니까 벌타가 있는 곳 뭐 물에 빠졌다든지 뭐 그런 것은 두클럽까지 허용이 되는 거죠. 그렇죠. 벌타를 먹었으니까 조금 더 한클럽을 더 여유 있게 더 여유 있게 주는 거죠. 그런데 이제 뭐 한클럽에서 충분히 좋은 장소면 굳이 두클럽 할 필요는 없는 거고 네. 두클럽 이내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정할 수 있는 거고 명쾌하게 알겠네요. 그러니까 벌타가 부여받은 공 이럴 때는 두클럽까지 허용이 된다. 예를 들면 뭐 로스트볼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겠죠. 네. 그리고 로스트볼 같은 경우는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아 로스트볼 한 가니까요. 드랍을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요. 네. 그러니까 물에 빠진 거는 볼을 저희가 잃어버린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물 속에 있다는 명확한 증거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로스트볼이 아니고요. 네. 네. 갈대나 숲속이나 아니면 뭐 진흙 속에 이렇게 빠지거나 해서 로스트볼은 옵션이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뭔데요. 다시 제자리로. 몰려가서 친자리로 다시 가야 됩니다. 그런데 혹간 보면은 우리들 아마추어들 칠 때 보면 숲속에 들어가서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끊어놓고 그냥 치잖아요. 그렇죠. 그냥 거기서 벌타 먹고 세 번째 샷을 치시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원래는 제자리로 가서 세 번째 샷을 치셔야 돼요. 아 그래요. 그래서 가끔 경기 시청하실 때 보면 5분의 시간을 주잖아요. 그래서 경기 의원들이나 아니면 선수하고 캐디들이 그렇게 끝까지 공을 찾으려고 헤매고 다니잖아요. 그렇죠. 그게 공을 찾아야 한타를 더 유리하게 갈 수 있기 때문에 5분 시간 안에 그렇게 눈에 불을 켜고. 불을 켜고. 그럼 정리해보죠. 숲속에 들어간 거를 4분 30초에 공을 찾았어요. 그러면 그것은 그 앞에 드랍을 해서 쳐도 되는 건가요? 그렇죠. 해저드 처리나 아니면은 언플레이볼. 내가 기사에서 못 치겠다 해서 그런 옵션에 적용을 해서 드랍을 할 수가 있어요. 그것도 벌타니까 두 클럽까지 허용이 되는 거겠네요. 그렇죠. 두 클럽이건 아니면은 핀과 내 공이 들어간 자리에 선을 거서 뒤로 무한정 할 수 있거나 그다음에 그렇게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그냥 정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제자리로 가서 다시 치는 것이 가장 많은 거. 제자리 가서 칠 때는 그때는 그것도 세 번째. 그것이 세 번째 사시죠. 그러니까 잘 못 쳤는데 벌타까지 먹는 가장 억울한 케이스네요. 냉정하다 냉정해요. 그래서 가장 냉정하고 무서운 게 로스트보라고요. 무섭네요. 그다음에 오비의 공이 들어간 거. 아웃 오브 바운드. 네. 똑같습니다. 두 개는 아웃 오브 바운드를 들어가면 그냥 제자리로 다시. 제자리에서 다시 세 번째 샷을 하는 거죠. 네. 옆에서 드랍하고 늘 많이 치시거든요. 그게 아니고 무조건 다시. 그래서 지난번에도 한번 제가 설명이 됐는데 아웃 오브 바운드에 들어가면 들어간 거 같기도 하고 안 들어간 거 같을 때는 꼭 잠정구를. 잠정구를. 잠정구라고 해서요. 하나를 더 치고 가는 거예요. 그래요. 그러니까 내가 처음에 친 공이 어느 회사의 3번 공이다. 그런데 확실하지가 않아. 그러면 파트너에게 내가 새로 치는 공은 몇 번이다. 번호가 다를 수 있으니까. 그래요. 그래서 확인시키고 치는 거죠. 골프는 말씀하신 대로 예의고 자기 자신을 속이면 안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거를 중요시하는 거죠. 신사적인 스포츠라고 할 수도 있겠네요. 저희 남편 같은 경우에는 로스트벌이 되잖아요. 그러면 자기 공은 잃어버리고 막 찾아요. 그 4분 동안에 5분 동안에. 그런 다음에 아주 다른 공들 5개를 주어다가 저를 줍니다. 제가 그분하고 굉장히 친분이 있는데. 이해하시죠. 네. 알고 있습니다. 그 공은 다 제 공입니다. 어떻게 보면 여기 어느 골 부장이나 비슷하게 했지만은. 그렇게 사람들이 공을 잃어버린 코스가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많이 글로 잃어버린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형님이 그렇게 공을 집착을 많이 하셨거든요. 낚싯대도 샀어요. 공 낚싯대. 원래 이쪽에서도 그걸 갖고 다니는 분들이 있어요. 쭉 늘려가지고 공 꺼내는 것도 있는데. 아무튼 룰을 알게 됐습니다. 드랍할 때 우리 아마추어분들도 나가서 치실 때. 기왕이면은. 룰을 지키면서. 이렇게 룰을 지키면서 치는 것도 중요하겠다. 신사적으로 플레이하기를 바랍니다. 네. 저희 돌아왔습니다. 오늘 수요초대석 시간에는 JJ골프 조세킴 원장님과 함께 재미있는 골프의 세계 룰에 대해서 얘기 나누고 있습니다. 원장님. 최근에 골프 기사에서 이렇게 읽었는데. 박성현 선수가 잘하면 모든 타이틀을 차지할 수 있다. 뭐 이런 말이 있어요. 구체적으로 어떤 타이틀을 말하는 건가요? 예를 들어서 평균 탓수라고 하죠.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얼마나 쳤는지 그걸 하는데. LPGA에서는 특히 상금왕하고 신인왕. 그 다음에 평균 탓수. 그 다음에 또 퍼트수 이런 여러 가지가 있는데. 지금 뉴스에서 말하는 건 그 세 가지입니다. 이번에 평균 탓수 1위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 자기가 금년 시즌 중에 친 타수를 평균 낸다 이거죠. 한 대회마다. 지금 렉스 탐슨이 69.125인데 이번에 69.014로 1위로 올라섰습니다. 아 박성현 선수가. 아 그럼 평균 뭐 우리가 그냥 일반적으로 72타 기준으로 본다면. 그렇죠. 한 3타 정도를 항상 마이너스 3를 평균으로 쳤다는 얘기하네요. 엄청난 기록이네요. 따박이라고 하는데요. 따박이. 그것이 이제 현재 1위로 올라섰고요. 1위로 올라섰고요. 그 다음에 상금 랭킹. 아 상금. 상금도요? 상금도. 아니 근데 박성현 선수는 우승은 한 번밖에 못하지 않았나요? 그렇죠. 근데 그 우승했던 게 상금이 가장 컸던 메이저 대회. 아 US 오픈이었죠? 그리고 탑10을 많이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지난주 한국에서 있었던 그렇죠? KB 하나은행. 맞아요. 맞아요. 인천에서 벌어졌어요. 거기서 또 2등을 했고요. 네. 그래서 현재 200만 9만불인가. 200만 불이 뭐예요? 200만 불. 상금왕이에요? 네. 현재. 그렇죠. 대단합니다. 그럼 상금도 현재 많이 받았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신인왕 경쟁에서. 그거는 따논 당상이라면서요. 예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따논 아니고 떼어논이거든요. 떼어논. 떼어논 당상이라고. 지금 신인왕 포인트가 1413점으로요. 지금 2등 엔젤 인이라고 미국 선수인데. 미국 선수인데. 798점입니다. 어이고. 그래서 지금 시즌이 끝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지금 한. 뒤집기는 불가능하다고 이제 말할 수 있죠. 지금 한 4, 5개밖에 안 넘어져요. 대회가. 네. 그러면 이제 신인왕은 그 선수가 두 번 우승하기 전에는. 그렇죠. 거의 힘들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래서 아까도 해설위원님이 말씀해 주셨지만 30 몇 년 만이라고 지금 계속. 네. 계속 그렇게 보도가 나오더라고요. 신인왕이 신인왕이 신인이 와서 이제 1위를 차지하고 3권 왕이 되는 게 30 몇 년 전에 한 번 있었는데. 이제 이번에 박성현 선수가 그 타이틀을 얻은 거죠. 그러면 현재는 3가지 타이틀은 갖고 있네요. 그렇죠. 그 외에 또 지금 다른 타이틀 중요한 게 뭐뭐가 있죠, 그러면? 뭐 그린 레귤레이션도 있고 거리. 그런데 그런 것들은 큰 건 아니죠. 그렇죠. 그런 거는 그냥 통계로 하는 거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그 세 가지가 가장 빅 포인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전에 박인비 선수가 처음 우리 한국 선수로 탔던 올해의 선수장이 있잖아요. 네, 지금 그거는 글로브 포인트라고 해서요. 지금 현재 유소연 선수가 1등을 하고 있습니다. 아, 세계 랭킹 1위인 유소연 선수. 이번에도 서로 다퉜잖아요. 그렇죠. 유소연 선수가 3위를 했죠. 그러면 정말 잘하면 흔히 얘기하는 한국말로 하면 싹쓸이. 지난주 경기에 고진영 선수가 우승을 했잖아요. 한국 선수죠. 그래서 고진영 선수한테는 굉장히 좋은 일이죠. 내년 시드 1년권을 받았습니다. 풀로 받을 수 있는 어떤 쿨어파잉 스쿨 없이. 바로 그냥 갈 수 있는 걸 받았어요. 박상현 선수가 2위를 했는데 그 대회에서 1위를 했다면 그 포인트, 올해의 선수상 포인트. 아까 그 얘기했던. 그렇죠. 그것까지 뒤집을 수 있었는데 좀 아쉽게 됐죠. 아, 그러면 아직도 4, 5개가 남아있으니까 가능성은 아직도 남아있는 거네요. 그렇죠. 박상현 선수가 우승을 한 번 한다든가 나머지 대회에서 다 탑10에 들어가고요. 유소연 선수한테는 미안한 말이지만 유소연 선수가 좀 부진한다면 올해의 선수상도 받을 수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그러면 경쟁자가 현재로서는 같은 한국의 유소연 선수네요. 네, 그렇습니다. 정말 대단한 게요. 여자, 한국 여자 골프가 곧 세계 여자 골프를 다 선점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었는데 미국이나 중국, 그다음에 여러 나라들에서 요즘은 거꾸로 한국으로. 골프를 배우러 가요? 네, 골프 유학을 보내는. 와우, 자연스럽습니다. 예전에는 미국 본토로 골프 유학을 보냈잖아요. 호주나 뉴질랜드. 호주나 이런 데로 많이들 갔었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거꾸로. 그러니까요. 한국 여자 골프를 배우기 위해서 많은 세계적인 선수들이 지금 거꾸로 유학을 오는. 아, 대단하네요. 시도해도 너무 잘하니까요. 박성현 선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말하자면 3관왕은 확보가 돼 있고 올해의 선수상까지 노려볼 만하다라는 거잖아요. 잘해도 너무 잘하는 거 아니에요? 골프의 신의 손을 가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아무튼 그걸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는 박세리 선수의 역량이 여기까지 온 거 아닌가. 그럼요. 한국 여자 골프의 정말 선구자죠. 선구자 세리박. 역할을 했던 거라 정말 자랑스럽기도 하죠. 맞습니다. 자랑스럽기도 하고. 그러면 유서현 선수가 선배죠? 아마. 네. 나이는 조금 많은 건. 조금 많으면서. 선배한테 도전하는 박성현 선수는 마음이 좋지는 않겠네. 무서운 신인이라는 말이 있잖아요. 무서운 신인. 어울리는 얘기네요. 네. 그런 느낌이 확 듭니다. PGA하고 LPGA, 퀄러파잉 스쿨에 관해서 질문인데요. 이게 둘 다 없어졌나 하는 그런 의문점이 있던데요. 그렇죠. 2015년까지 LPGA도 컬러파잉 스쿨이라고 해서요. 어떤 대회를 개최하고 그 대회에서 순위에 올라간 선수들을 몇 명 뽑아서 다 2016년 내년 CD에 올리는 그런 방식이었는데. 그러니까 큐스쿨이 없어졌다고 말하는 것보다는 방식이 좀 바뀌었다고 말하는 게 정답입니다. 예전에 제가 알기로는 PGA 같은 경우는 6일간 벌어지는 죽음의 레이스라고 했어요. 나흘도 아니고 6일간을 해가지고 거기서 메디 안에 들어야만 올리고 그래야 되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PGA 같은 경우는 세계 랭킹 125위까지는 자동 출전을 하고요. 세계 랭킹 150위. 125위. 그 다음에 126위부터 150위까지 고 선수들과 그 다음에 웹닷컴 2부 투어죠. 2부 투어라고 하면. 그 2부 투어 1년 동안 해서 1등부터 25위까지. 그래서 그 50명이 경쟁을 거쳐서 25명 그러니까 150명 안에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제도가 바뀐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컬러파잉 스쿨이라는 것은 PGA는 없어지고. 네. 2부 리그에서 25명이 올라가고. 기존에 있던 하위권 25명은 떨어져 나가고. 그렇죠. 그래서 경쟁을 예전보다 더 치열하게 붙여. 치열하게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컬러파잉 스쿨은 엿새 죽음의 레이스라고 했지만 엿새만 잘 치면 되는 건데. 시즌 내내 잘 쳐야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 다음에 선수들도 예를 들어서 부진해서 내가 세계 랭킹이 200위 이렇게 밀려나면 씨드를 잃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가고 있는 씨드를 갖고 있는 선수들한테도 경쟁이 되고요. 2부 웹닷컴에 있는 선수들한테도 꿈의 무대에 올라가기 위해서 1년 내내 시즌을 거치면서 노력을 해야 되는. 네. 그거는 대회마다 포인트가 주어질 테니까 많이 참가해서 계속 잘 치면 되는 거고. 그렇죠. 그래서 우승 몇 번 하면 안 쳐도 되는 거고. 이게 인생의 법칙이 숨어 있었네요. 그러네요. 벼락치기는 이제 안 된다. 평상시에 잘해야 된다. 이거네요. 그러네요. 그러면 LPGA는 있는 거 아닌가요? 지금 아까 말씀하신데 그런 큐스쿨 그런 대회는 없고요. 대회는 없고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지만 고진영 선수가 지난주 한국에서 있었던 우승을 했잖아요. 그래서 1년 씨드를 받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어떤 초청 선수로 와서 우승을 한다든가. 2년 전에 우리 박성현 선수가 그런 식으로 LPGA에 왔었죠. 초청 선수로 와서 우승했을 경우.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일단은 TO를 넣고 나머지는 또 순위에 의해서 또 바뀌게. 그리고 아마추어 미국 안에서 아마추어 선수권 대회에서 우승을 했다든지. 우승을 했나 상금왕이나 이런 식으로 해서 또 씨드를 주고. 그러면 말씀하신 대로라면 이게 굴러온 돌이 바뀐 돈을 빼고 1등을 차지했잖아요. 그러면 현재에서 보는 시각은 그렇게 그다지 곱지만은 않을 것 같은데요. 아니 그런데 그런 기회는 정말 거의 없어요. 정말 가뭄에 콩나들인 기회였어요? 왜냐하면 어떤 대회든 간에 LPGA에 나와서 우승을 했다면 그 사람이 실력이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실력이 있으면 치게 해줘야죠. 그런 논리가 맞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일단은 초청 선수로 와서 다른 사람들이 계속 우승하면 권위가 없어질 거 아니에요. 드문 일이긴 하죠. 드문 현상이군요. 그리고 이번 주에 아마 오늘 밤부터 올 것 같아요. 한국 시간으로. 제주도 한국에서 처음으로 공식 PGA 대회가 열린다면서요. 지난주에는 LPGA 경기가 있었고요. 그래서 지금 한국 KPGA 선수들한테는 꿈의 무대 미국 PGA에 진출할 수 있는. 조금 전에 우리가 얘기했던. 남자들한테도. 그렇죠. 우승을 하게 되면 PGA 경기에서는 우승을 하게 되면 1년 시드를 주거든요. 다이렉트로 미국 꿈의 무대가 올 수 있는 기회가 됐죠. 정말 치열한 승부의 세계가 펼쳐지겠군요. 오늘 아침 기사를 보니까 최경주 프로도 이번에 참가하게 되고요. 참가하고요. 그러신대요. 왜냐하면 한국에 있는 기왕이면 한국에 있는 선수들 초청을 많이 한단 말이죠. 보세요. 한국 선수들이 우승하나. 아마 오늘 밤부터 벌어진. 제주도에서 열리죠. 네 그렇습니다. 제주도 나인브릿지인가요? 네. 그곳에 열린다는데. 모르시는 게 없으세요. 송 의원님은. 아니 저도 이제 스포츠를 해설해야 되니까. 오늘 준비했던 것 중에 하나거든요. 오늘 밤에 오랫는데. 한국에서도 PGA 대회가 공식 PGA 대회가 처음 열리는 거죠. 그렇습니다. 이제 내년부터 계속 열리겠지만. 흥미진진합니다. 흥미진진하죠. 아이고 오늘도 참 재미있는 얘기 많이 나눴습니다. 맞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나와주셔서 재미있는 이야기 들려주시고 또 어제 있었던 자선 골프대회에 대해서도 보고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달에 또 뵙겠습니다. 원장님. 네 항상 불러주시면 언제든 달려오겠습니다. 수요일 날 볼 때는 뭐를 준비하시라고 그랬어요. 빨간 장미를. 다음 달에는 월요일 날 뵙겠습니다. 네 조심히 가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